좋아요, 구독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박동혜 파트너님, 이녹스 첨단 소재에 앞서서 덕산 네오룩스와 함께 이 종목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아이폰 수혜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빠지면 서운하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OLED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사실상 투톱이다 보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 지금 아이폰 흥행에 따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이폰 14 뉴스에 올라오는 거 보면 카메라 쪽에 이상이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찜찜해서 못 사겠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카메라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은 기기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리콜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하나 풀어서 그냥 엔터 엔터 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OLED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이면서 FPCB에 들어가는 또 소재 만드는 업체다. 그래서 OLED 쪽이 한 60% 정도.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 볼 때 FPCB하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 정도. OLED가 전체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이녹스 첨단 소재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 들어서 지금 IT 업황이 너무 안 좋은데 IT 쪽을 지금 사도 될까? 조금 빠르지 않을까? 글쎄요. 조금 한 박자 빠를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번 FOMC가 대변국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양주 지금 저점에서 나서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IT 쪽을 본격적으로 앞으로도 제가 소개를, 우리 양주 쪽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녹스 첨단 소재를 포인트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실적입니다. 첫 번째는 낙폭과대에 빠질 만큼 빠졌다는 부분에서 실적 호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지금 2분기, 그러니까 반기 실적은 다 나왔죠. 반기 실적은 이미 나온 상태고 3분기 실적이 10월 달이나 되면 지금 나올 텐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사상 최대, 사상 들어가도 됩니다. 분기 단위로는 3분기의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다. 그러면 2분기까지,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서 반기 실적은 어땠는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죠. 이녹스 첨단 소재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인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기 지금 영업이익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영업이익만 이렇게 보면 작년에 오기의 반기, 오른쪽이 작년 거고 이게 지금 올해 겁니다. 영업이익을 작년에 반기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 하면 335억 나왔습니다. 335억. 그런데 올해 반기에 얼마 나왔냐 하면 630억 나왔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330억 대 630억이면 거의 두 배 가깝죠, 그렇죠? 한 90% 이상 증가했죠. 실적이 IT가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좋습니다. 그만큼 기저효과 이렇게 감안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3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연스럽게 올해 연간 실적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적어도 영업이익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거의 전년 대비해서 100% 가까운 증가가 이미 그냥 거의 예정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아이폰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만큼 FPCB하고 OLED 쪽의 성장세가 무난하게 지금 지속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을 또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볼 때 이 회사가 지금 소재 업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첨단 소재 업체인데 FPCB하고 OLED 쪽이었었는데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다라고 지금 공식 선언을 했고 이미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녹스 첨단 소재가 2차전지 쪽에 진출을 또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또 주가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물론 2차전지 쪽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IT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차트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면요. 지금 제가 아까 낙폭과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3만 5천 원까지 거의 한 40% 이상 빠져서 한 두 달, 석 달 가까이 지금 바닥권에서 3만 5천 원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에서 이 타이밍이 뭐냐면 내일 있을 FMC 타이밍이죠. 그래서 IT 쪽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과매도권이 해소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IT 업종들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를 오늘 유래카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내 차가